코로나19 여파로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경쓰지 않는 스타들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개그우먼 박미선이 마스크 없이 김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미선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는 박미선의 김장 입에 포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미선은 시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배추 입에 포기를 담갔다. 그는 김장 김치와 수육을 먹으며 유쾌한 먹방을 펼쳤다. 그러나 문제는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박미선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은 흑히 적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장하다가 단체 확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박미선 씨도 마스크 쓰셔야 할 듯 이 시국에 마스크 착용 없이 이렇게 올리면 욕먹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문제점을 파악한 박미선은 김장 촬영 당시 고양시는 1단계라 모여서 촬영이 가능했다. 촬영하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했는데 부주의했다며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충북 제천에서 두 가구의 일가족이 김장 모임을 가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까지도 이 지역 내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김장 모임 연관성이 확인된 확진자는 최소 48명이다.